아 민머리 해물이님 10개 선물 감사하 고맙습니다 20분 CS 200개에 1000개 아아아아!!! 제가 바로 시달입니다 시달 시에스의 달인 잘 오셨습니다 에 우리 시에스 달인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현실에서도 음식을 막 타만 먹어요 아버지가 밥 드실 때 식사하실 때 마지막 한 숟가락 그것만 먹으면서 생존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시에스 달인 방송 잘 오셨습니다 아아 좋았다 바로 가봅시다 자 이거 시에스 먹기 좀 좋은 캐릭으로 갈게요 일단 피즈는 탈락이구요 아 시에스 먹기 좀 원활하고 아 되게 유연한 챔피언 그런걸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천도 받구요 아 저는 지금 약간 고민중인데요 제가 잘하면서 시에스도 잘 먹는 캐릭터 그런 캐릭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야아 이거 서포터가 이거 브랜드네 무조건 이줄리얼 가야겠네요 아아 펑이구요 제이스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주고요 이거 툴로 먹어주고요 시에스 놓치면 안되겠죠 자 톡박 맞았지만 자 점화까지 걸어주고 점화는 조금 아쉽네요 자 이거 풀타두고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갱을 대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스 왜 이렇게 못 먹어요 딱 200개 먹을 정도만 가고 있는거에요 긴장감을 선사해야 되는게 또 BJ의 숙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긴장감을 위해서 딱 20분 시에스 200개 먹을 정도로만 먹고 있습니다 겡각 나올거같은데 이거 살짝 피해주면서 이러면 땡큐죠 이러면 땡큐죠 이러면 개땡큐고요 천국 가겠습니다 개구시였고요 이렇게 천국 간 제이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니달리도 살았죠 살았죠 형제님 자매님 아직 오실때 안됐어요 더 살다가 오세요 그렇지 말고기 불타먹어야지 그렇지 아하 어시스트까지 받아내는 기엄을 토해냅니다 개구시고요 톱날단검삽니다 미션도 톱날단검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좋았어 일단 CS 200개 미션 민머리 헤이머리님께서 하이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180개로 약간 소폭 하향시켜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벌어지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겠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 어 저분께서 무슨 어 정말 뭐 젠틀맨의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럴리는 없겠지 아아 아 이런 세상에 민머리 헤이머리님께서 170개로 낮춰주신다면서 저거는 말씀을 안한거기 때문에 백지수표거든요 니가 원하는거 적어봐라 백지수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양심있게 170을 적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세상에 민머리 헤이머리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아 헤이머리를 위한 미션을 만들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좋아 67개 바로 맞춰주면서 이거 가야죠 처방으로 평타 여기서 오케이 개굿 이러면 개굿이죠 평타 평타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거 죽음의 시계 죽음의 모래 시계를 이 녀석 모래 속으로 푹 들어갑니다 모래 찐질 축하해요 좋았어 이거 스킬로 먹을게요 못먹을클라니까 자 이거는 플래시를 좀 이러면 이걸로 풀 쓰면 되죠 잘있고 친구야 아 아 이게 무슨 아 이거 죽었네요 여기서 보실 점은 럭스가 쿵을 못 맞췄잖아요 웃을 타이밍입니다 자 실컷 웃으세요 저는 게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웃겠습니다 왜냐면 또 저의 바이오 리듬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170개 이대로라면 이거 못먹는게 확정되는 상황 아니야 이거 조금 무리해야겠다 이거 명석함의 아이온이 해장하로 약간의 명석함을 보유해야겠어 좋았어 막 똑똑해진다 3 곱하기 3은 9 7 곱하기 6은 42 됐다 완벽하다 명석해졌습니다 좋았어 이대로라면 170개 CS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간다 자 여기서 저는 바로 바텀으로 바텀으로 꺄 꺄 꺄 꺄 꺄 꺄 꺄 이거 될거 같애? 이거 170개 될거 같애? 될거 같애? 149개 18분에 한 마리 놓치면 안돼 한 마리 놓치면 안돼 아야야야야 아 여기서 골렘까지 골렘까지 골렘으로 두마리 아 없어 아 없어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뒤로 헥가린 몸 끝난다 빨리 좀 밑으로 달려가 슈퍼 맥아랑 슈퍼 대거 바텀으로 내려가 바텀으로 내려가 바텀으로 한 마리의 한 마리의 소실도 있으면 안된다 바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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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이다 거의 아씨 압차 먹었다 죽어먹고 죽어먹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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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아씨 베베베베 여유있게 여유있게 죽으면 끝난다 15레베? 잡아 마지막 판단 지렸다 아아 마지막 판단 지렸다 아아 아아 나의 최후를 예감한 해물파전 바로 CS 3마리 먹고 천국 갔습니다 천국 티켓은 10만원이죠 바로 티켓 끊겠습니다 아 티켓팅 완료 개고시였다 아 지렸다 이거 진짜 진짜 망할뻔했다 지금도 잘하면 되는거야 가보자 갈빈님 죄송합니다 갈빈님이 그렇게 보실수도 있어요 별평쌤에 트롤했다고 보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부터 잘하는 모습으로 그 생각을 변모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리해서 죄송합니다 민머리 해물이님께서 천개선물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팀이 억제기 억제기 민거보소 우리 미니언들은 열심히 적팀에 억제기 억제기 넘어 쌍둥이타워까지 접근했고 쌍둥이랑 놀고있습니다 개고시구요 오케이 쌍둥이타워 쌍둥이타워 하나 사라졌구요 일라위도 사라졌네요 복선인가요 이런세상에 상대적인거야 들어오셨네 아 아 아 이 친구 이거 어떤 상황이길래 계속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온고를 반복하는거지? 아니 일라위도님 밀당은 썸녀랑 가셔야지 저희 저희 유저들이 무슨 죄입니까? 오늘 처음 만났는데 밀당하면 어떻게해요 네? 처음 만난 사이에 밀당하는거 아니라고요 어 이 친구 이거 죽음으로 돌진하는 과세가 매우 용기있네요 그 용기에 박수 보내드리면서 와 와 일어내고 여기서 데려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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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마지막 상황에서 내가 죽을거 같으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세요 아 우리 오이가 아니 이거 오이가 아 이거 하아씨 혹시 지인분 계세요? 일라왜나감 노노 안나가심 잠깐 1층에 택배가 질러가심 지금 컴퓨터 막갔대요 지인이심? 피시방에 핵할인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라고 하세요 지금 저 이거 오늘 휴가 나와서 마지막판임 137일만에 하는 게임임 너무나 중요한 게임 일단 책임감을 좀 부여해서 최대한 들어오게끔 폐유를 좀 하겠습니다 아 아까비 아후 아 아까비 아까비 마무리 마지막 스톰 잡을 수 있나요? 미스퍼즈 궁극기 지렸구요 달려갑니다 미스퍼 왔는데요 마무리했구요 하지만 럭스 궁극기가 브랜드의 가슴파괴 장렬 하지만 저펌가 피했습니다 이것저금 업치락 뒤치락 적팀 세 명 죽었고 낫서스 미드 했기 때문에 럭스밖에 없는 상황 일단 미드에 1차 업적인 내줘야 될 듯 합니다 럭스 럭스 마무리 미드 내주고 럭스 마무리 참 맞췄 수 있나요? 참 맞췄고 이러면 빠른 점프 엄청난 서전트 점프가 가능하죠 오케이 아아! 하지만 중국기가 돈 럭스 미포를 데리고 가는데 성공하구요 낫서스는 저와 저와 같이 나가봐야될 것 같습니다 자 타워에 일단 부비부비시키고 평 평 여기서 슈퍼 매드넘포 들어가면서 다시 헤버풍 마무리 짓구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일라울 올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벌어놔야되요 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브랜드님께서 일라오이보다 힘이 세다면 1분에 딱밤 1대씩 늘어나고 있다고 협박좀 해보세요 저 말꼬리에 불붙었다 불붙었다 저 뜨거워서 저저저저 도망가는거봐 이냐고 여기서 마무리 4개피 아아 4개피 아아 아까비 자 미스포츠 궁극기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국가대표 미스포츠 가능할것인지 가능할것인지 미스포츠 궁극기 제대로 봅니까 자 자 자 안보이게 움직이고있어요 과연 과연 구름 끄겠습니다 부담감을 주는것 같아요 통을 쉽게 못쓰네요 부담감 때문이죠 여기서 게임이 끝날것 같습니다 아아 아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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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승부가 끝이 났습니다 어 브랜드님 일라오이 일라오이 연락처 판매 가능 일라오이 연락처 판매 혹시 가능하십니까 아 사겠습니다 영상 그냥 드릴까요 아뇨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united 그냥 주지마시고 제가 살게요 신고해줌 아아 아닙니다 맥북댕땜에 못 오신거니까 어쩔수없는 노릇이죠 가장 초조하셨겠죠 성함만 성함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서 구글링할게요 어 성함만 또 괜히 브랜드님께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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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갈 수 있으니까 어 성함만 좀 어 성함만 좀 제가 저 제가 예전에 부천 양천목봉이었거든요 어 바로 빠따각입니다 바로 빠따각입니다 어 채팅보니까 거의 소설한건 썼네요 제가 어 제목 야인시대가 쓰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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